최악의 맛 종목인데 이 종목은 조금 안타까워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매매를 많이 하셨다가 손실을 좀 크게 고점에서 따라잡아서 손실을 좀 크게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 그런 종목인데요. DPC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이 종목에 좀 몰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최악의 맛으로 DPC를 선정을 했는데 스틱인베스트먼트 흡수합병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동안 이 DPC라는 종목은 스틱인베스트먼트의 가치로 사실상 결정이 됐어요. 스틱인베스트먼트는 유망기업 투자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하이브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방탄소년단, BTS 관련주로 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해서 높은 몸값을 좀 자랑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스틱인베스트먼트 흡수합병이 좀 결정이 됐죠. 이것만 보면 딱 어? 이거 확실히 호재네. DPC가 스틱인베스트먼트 오케이. 유명기업 투자, BTS 관련된 모멘텀 훨씬 더 드러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실제로 공시가 나왔을 때 이제 급등을 합니다. 급등을 하는데 문제는 이런 기대감이 좀 선반행된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 공시가 나오기 전에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시가 나온 다음에 시가를 고가로 때리고 그 다음부터 차익실험 매물이 굉장히 강하게 좀 나왔는데요. 수급을 보면 심상치 않은 모습이 좀 있어요. 공시 나오기 며칠 전부터 주가가 단기 급등했으니까 이것도 뭔가 공시가 나오기 전에 조짐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게 만드는 거고 특히 외국인이 이 공시 나오기 며칠 전부터 DPC를 엄청 삽니다. 그리고 그 공시가 딱 나왔을 때 다 던져요. 그런 부분을 보면 이 행태를 봤을 때 이게 그냥 우연의 일치냐 아니면은 아 이게 뭔가 정보가 샀냐 뭔가 이게 이런 부분들을 알고 했냐 의심의 그런 눈초리가 계속 있죠. 보니까 개인 출자자분들만 피해를 보는 이런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100% 알지 못하면 피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떤 종목이 뭔가 어떤 이슈 없이 상승했는데 그게 상승하다가 호재가 나온다. 그럼 그때가 고점일 가능성이 높아요. 보통 패턴을 보면 지금까지 호재 없이 조용하게 움직이다가 호재가 나와서 빵 올라갔으면 그건 좀 달라요. 근데 호재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주가가 미리 올라가고 있었어. 그런데 그 호재가 나왔어. 그러면 그 올라가던 주가가 한 번 더 올라가는 듯 하면서 차익실험 매물을 주는 DPC처럼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유 없이 상승하는 종목은 일단 좀 경계감을 가지고 그 이후에 호재가 나오면 호재의 판다라는 거. 그러니까 주식은 뭐예요? 소문에 사서 뉴스의 판다죠. 뉴스의 판다라는 공식대로 좀 대응을 하시면 이런 피해들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존 제조사업 부분도 물적 분할로 매각을 하기로 했어요. 상호도 아마 스틱인베스트로 바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스틱인베스트가 어차피 DPC의 100% 자회사였기 때문에 흡수합병한다고 해서 DPC가 크게 달라질 거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공시 이후에 차익실험 매물이 나온 그런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락폭이 너무 컸기 때문에 저점에서 다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까지는 왔다라는 거죠. 20일 입평선 구간에서 주가가 지지되고 완만하게 올라갈 것 같아요. 이거를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매도하고 다른 종목을 가시는 게 낫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시간을 투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추가적인 반등을 노려서 손실을 줄여서 매도하는 쪽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 최고의 맛, 최악의 맛 종목으로는 각각 NHN 벅스와 DPC 두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